월컴 먹기 응주최촌 모의고사 랩 2021년 9월 9일 40번 40번의 내용은 음악과 함께 일하면 협력도 더 잘한다 1번 문장은 백화점에 가면 음악 나오지 2번 문장은 직원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연구해보니 3번 문장은 리드미컬한 음악이 더 좋은 협력을 끌어내고 4번 문장은 음악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었지 5번 문장은 긍정적이면 기분좋고 창의적이게 되지 6번 문장은 음악의 리듬의 힘은 대단하지 7번 문장은 박자에 맞춰 일하는게 되거든 8번 문장은 같은 박자이니 이 속도도 같아 협력하지